자, 삽까지 왔습니다. 삽, 삽이 왔어요. 어? 밀렸어? 밑에는 있죠? 뭐야? 손 하나 여기까지 다 들어가거든요. 근데 끝에서 모이는 부분이 만져져요. 여기 옆에를 좀만 더 파서 아, 거의 다 된 것 같긴 한데. 피웠다. 피웠다. 피웠어. 얼마나 쎄요? 어, 빨린다. 빨린다, 빨린다. 들어봐. 아, 아, 형. 우와, 짤렸어, 빨린다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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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방금 이거 쫙 쓰는 게 잘린 소리였는데. 안에 이쁜 거 또 있어. 우와, 이거 다야. 이게 아닌 것 같아. 이건 이제 안 될 것 같아. 여기서 맛있다시면 여기 다 파더라도. 칩을 해 주시고. 이렇게 싣어 먹어야 돼. 액. 뭐 많이들 생각하실 거예요. 거의 좀 허당, 허술하고 좀 허당끼가 있을 거라고. 시작하는 거를 잘, 그러니까. 끝을 봐야 되는데 안 그러면은 답답해가지고. 여기 야미 있는 거 맞아요, 안에? 네, 여기 보면은 아까 캐다 마는 야미 이렇게 하얗게 여기 있거든요. 여기까지 파야 되는데. 이게 다 돌로 막혀 있어가지고. 여기를 차근차근 뚫어야 될 것 같아. 나무, 나무를 파고 있는데. 어디 유물 막 그런 거 이렇게 발굴하는 것 같아. 좀 고맙았어요. 아, 문저들 다 들어왔어. 한 시간 씻어야겠다. 네, 이쪽, 이쪽 거길. 고지가 눈앞이다. 찬열이 보고 제일 재밌었던 게 혼자 얌피할 때. 그 구석에서 딱 얌피할 때 혼자 막 웃었어요. 지금 한국의 탑스타인데 와가지고 땅 파고 있고 우리 먹이려고. 한 시간 씻어야 된다. 누구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니? 약간 일을 잘한다. 약간 근성이 있는 거 아니야? 제가 시작하는 거를 잘, 그러니까. 끝을 봐야 되는 거야? 네, 안 그러면은 막 갑답해가지고. 역시 그게 다 잘 되고 성공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팀에서 흙을 막고 있는 친구는 없어? 흙이랑 비슷한 거 있어. 흙, 흙. 어? 나왔어? 와, 대박. 나왔어? 와, 대박. 야, 왕광이다. 대박. 와, 대박. 와, 대박. 아, 이거 크다. 대박. 많이 먹겠다고. 이거 진짜 구워서 다들 먹겠겠다. 빈성애의 얌쾌기. 아, 독장님한테.